현대차가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초에 출시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의 글로벌 메이커들이 전기차에 다소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 수소차를 꺼내들었다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생뚱맞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세일즈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수소차를 꺼내게 되었는지 배경에 대한 부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우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수소차 하면 여러분들이 뭐지라고 먼저 생각을 하실 것 같다. 가장 간단하게 하면 공기 중에 있는 수소를 좀 빨아들여서 산소와 결합을 시킨 겁니다. 그것을 에너지화를 시키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 연료 전질을 통해서 자동차를 가게 만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내연기관에서는 이산화탄소나 여러 가지 환경에 악영향이 되는 뭔가가 나올 겁니다. 매연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는 나오는 것은 그냥 물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조금 전기차하고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게 뭐냐면 조금 그런데 비싸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가격대가 좀 비싸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총매제로 들어가는 이런 백금의 이런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가장 이거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을 좀 다운을 시켜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우리나라나 전세계가 아직까지 인프라 구축, 전기차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아직은 조금 빠른 거 아니냐라는 이런 게 시장에서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동시 다발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기차가 지금 현재 많이 커오면 분명히 수소차도 같이 커가는 이런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이렇게 이 수소차가 겨냥하는 어떤 시장이 과연 기존의 어떤 화석열로 차량에 대한 부분 등을 겨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차세대 차량으로 나오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겨냥하고 있는지 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어떻게 보면 같이 동시에 가늘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내연기관은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에서 이제 다 친환경차로 다 넘어가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명한 사실인 것 같다는 거 알고 있고요. 먼저 우선 쪽으로는 상용화가 되는 건 분명히 전기차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후에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가격 측면이나 이런 거리 주행이나 이런 것만 좀 해결이 된다면 분명히 또 수소차에 대한 매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원래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친환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마지막에 도달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이제 수소 전기차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발전 과정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화석연료 자동차에서 이제 전기와 화석연료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로 하이브리드로 해서 순수 전기차로 순수 전기차에서 이제 수소차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투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가 갑자기 이제 수소차를 내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정부 정책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좀 해드리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달리고 있는 중이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전기차도 많이 팝니다마는 수소 전기차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 일본 정부는 그쪽으로 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 이제 이전 정부에서 전기차로 갈 건지 수소차로 갈 건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해주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차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약간 보면 조금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수소 전기차를 이제 공개를 하고 내년부터 시판을 한다라는 부분은 저는 시장에 주는 메시지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안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가장 주된 부분들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예전에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제대로 공략을 이게 초콜릿 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개발을 좀 터부시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스마트폰 시장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현대차도 가만히 보면 지금 화석연료 자동차 쪽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수소차가 됐던 이쪽은 약간 좀 터부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회사가 다음에 이제 성장 발판에서 기존 시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중국같이. 뭐 그런 식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다면 이번에 수소차를 꺼내서 이 카드로 이제 제시를 했던 부분은 아니다. 우리도 지금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차를 보는 시각 자체가 약간 좀 달라질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전기차 전기차 하고 있는 시장에서 수소차가 나왔을 때 과연 저는 경쟁력이 있을지 그리고 인프라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것이 받쳐질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경쟁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경쟁력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먼저 좀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차의 수소차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도요다가 지금 수소차를 상용화했거든요. 2014년도에 도요타에서 수소차가 지금 나와서 상용화가 돼서 2014년도에 일본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걸 지금 벌써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 지금 한 천대 정도 팔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자동차 사양이 충전하는 시간 수소 충전 3분이면 충전 끝납니다. 3분 충전이 650km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괜찮죠. 그리고 이제 가격 부분은 지금 이 차 이름이 미라이라는 차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말로는 미래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일본에서 지금 397만 엔 정도에 팔립니다. 보조금 포함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4200만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봐도 크게 전기차에 뒤처지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스테이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소를 충전하는 곳이 소위 말해서 전기를 충전하는 곳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변화기 몇 대 갖다 놔놓고 거기다 전기를 꽂으면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소는 얘기가 조금 다르죠. 수소는 잘못 다루어서 터지면 수소 폭탄이 터지는 거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수소 스테이션을 만드는데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이게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일본은 수소차를 밀고 있다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도쿄에 지금 수소 스테이션이 한 3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수소 충전하려고 하면 어디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분위기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77개밖에 없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현대에서 얘기하는 지금 수소차를 실적하고 뭔가 연계를 시키려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기차가 아니고 우리는 수소차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소 스테이션 부분 자체,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막 설립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수소차에 대한 실적이 나는 거지 지금은 그냥 친환경의 어떤 발판을 내세웠다라는 부분 정도의 의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경쟁력은 확실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수소차 공개가 갖는 의미가 앞서 강준혁 대표가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현대차 그룹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게 한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좀 잘못 알려진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현대차가 이 전기차에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다는 식으로 조금 오명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의 경우 현재 지금 중장기적인 어떤 이런 친환경 차 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플랜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스케줄링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예전에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기차가 실제로 언제나 될까라는 이런 물음표가 많이 달렸던 게 사실이었고요. 제가 현대차를 같이 다니는 사람하고 잠깐 얘기를 그때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이미 기술력 다 있어. 근데 단지 지금 현재 팔아봤자 팔리지도 않고 아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진만 드러내고 거기에다 배터리만 넣으면 되는 거야? 라는 이런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미 기술은 다 개발이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태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14개 정도의 친환경 차 라인업을 지금 현재 현대차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20년 정도까지 되면 거의 이 라인업을 한 31개 정도까지 확대를 시키면서 친환경 차 쪽으로 다 이미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현대차가 최근에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단 중심에서 지금 현재 세계가 계속해서 SUV 쪽으로 가니까 코나든 여러 가지 이런 SUV 라인업을 열심히 강화시키려고 하는 모습. 즉 변화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우리가 앞서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우리가 수도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도차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던 뭐 도요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2014년부터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목표로는 지금 현재 친환경 차 수소 쪽은 한 2위 정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가보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물론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물론 이 숫자는 아직은 안 나올 거다. 그렇지만 미래를 봐라 우리는 좋아질 거다라는 이런 식의 흐름이 아마 또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2위 이거는 약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그 2위는 사실 별로 의미는 없는데. 전 세계가 결국은 하긴 할 거니까. 자꾸 순위가 뒤로 밀릴 수도 있으니까. 앞서 이제 이 수소차가 조금 더 양산화되고 보편화되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이 충전이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인데 앞서 말씀해 주실 때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프라를 이제 서서히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에 수소차를 파는 것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을 대상으로는 충분히 또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수소차라는 어떤 카드를 꺼내든 현대차가 이번 사안을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재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이제 케이시안에 보면 차세대 수소차를 공개해서 친환경차로 위기 극복할까 하기에 어렵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찾는 게 아니고 저는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차 중에서는 제일 상위 레벨이에요. 제일 상위 레벨에 대한 기술력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가 지금 행보를 뭘 하고 있냐 하면 이번에 이제 베이징, 광조, 총두, 황조, 시안, 정조 등의 6개 도시에서 현대차가 신차 발표를 했거든요. 뭘 발표를 했냐면 아반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반떼가 신차가 아니잖아요. 중국어로 하면 외둥이라는 차인데 이걸 왜 신차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전기를 얹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팔겠다라는 청신호를 딱 터뜨려주는 건데 이걸 터뜨리면서 친환경, 단순히 지금 현대차가 전기차로 진입을 하게 되면 현대차가 전기차 해봤자 이제 뭐 딴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후발인 거 아니야? 후발이면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춤을 해서 뭐를? 수소전기차를 딱 내세우면서 우리가 이만큼의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전기차 이 부분도 후발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움직임을 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은 모멘텀적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터너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점 자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막 해서 밑에 있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하던 그쪽의 어떤 모멘텀으로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엄청 달렸잖아요. 밑에 있는 애들도 같이 달리고. 그런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다른 리스크 자체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심리적인 어떤 포인트 자체를 준 그러한 부분이라서 현대차 부분은 반등을 하더라도 조금 약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지 밑에 있는 이쪽 관련된 부품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이제 풍족적으로 한대라는 얘기가 돌면 당연히 그쪽 관련된 종목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북경이라든지 이쪽에 신형 모델을 발표하는 쯤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특징주로 잡아주셨던 지금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분들이 또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현대차보다는 계속해서 이쪽 관련된 부품업체들 쪽으로만 관심을 계속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수소차 이슈가 등장하면서 관련 산업 또 부품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 등은 수소차라는 어떤 특정한 범주를 다시 이렇게 좁혀서 바라볼 부분이 아니라 결국 광범위하게 이제 전기차 테마의 하나의 일부로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와 관련된 관련 종목들 또 쇠주는 어떤 것들인지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종목 관련된 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은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소차의 핵심 부품이 대부분 다 현대모비스 쪽에서 다 이미 생산이 라인업이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는 어차피 전기차 테마라고 또 같이 껴있는 전기 히터 매출 같은 경우도 우리 산업 쪽에서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이런 수의 입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또 공조 부품에 대한 얘기 앞에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안내를 해드리겠고 수소차 센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배기 부품을 생산하는 세 종목까지 이런 한 네 종목 정도가 여기에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련 수의주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전기차는 배터리로 가는 거니까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LG화학하고 삼성 SDI는 좀 알고 있습니다만 SK이노베이션도 이제부터는 같이 좀 봐주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많이 올랐던 후성이라든지 LNF, 에코프로, 일진, 머티리얼즈, 상하프론테크 이런 종목들 수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략 변환 콘덴서 만드는 삼하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제 8종목들은 이미 올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냐 하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타고 가다가 추우면 히터 틀잖아요. 히터 틀면 그 히터열은 사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엔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엔진에서 히터열이 나오는데 전기차가 되면 엔진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히터는 어디서 나오게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이거는 내연기관하고는 조금 달라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조 시스템 관련된 이쪽 관련된 종목분들 중에서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사실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도 직접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 투세 터난 타이밍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실적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전기차가 본격화되면 어차피 얘들 부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주가가 50주 신고가를 갱신 안 한 종목분들 중에서 원래는 자동차 부품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분들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아니었잖아요.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관련된 IT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은 오른 게 없단 말이죠. 거둘 종목분들 중에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에 있는 종목분들을 지금이라도 찾아보셔도 저는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둘 관련된 종목들 우리 산업이 됐든 우리 산업도 많이 오르고 지금 조정인데 아니면 한원 시스템이 됐든 여러 종목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세 분 같으면 지금 이미 2차전지 관련이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도 있잖아요. 그럼 가는 종목이 계속 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에서 그러면 찾으시겠어요? 가는 종목이 일단은 워낙 오늘 종목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가는 종목은 일단은 계속 가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중에 현대차가 아니고 전기차가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그 시기가 돼도 사실은 그쪽은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팔아서 밑에 있는 종목분들을 살 이유 자체는 없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는 종목은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라이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는 종목으로 50일 신고가에서 잡았다가 눌려버리면 보통 한 30% 정도는 눌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대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카드를 들고 심리적인 터닝포인트 부분으로 인해서 관련된 부품 종목들이 올라간다면 이때는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밑으로 밀려있는 종목들 먼저 그쪽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한번 실적 발표하고 그러면 수그러들겠죠. 수그러들고 난 다음에는 선도주를 그때부터는 다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친환경 차량 관련된 산업을 대부분 성장산업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성장주는 일반적으로 오르는 주식이 대부분 성장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장주들 중에 오히려 저평가된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 해당되는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더욱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오르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현재 높은 PER이 향후 저퍼로 바뀌는 다시 말해서 실적 증가가가 감지되는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G X-TAR 매니저먼트 강정혁 대표, 한국투자정근의 김건진 팀장, 정윤선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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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